ps 바이오 프리미엄 토탈 에어케어 프로젝트 아름답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ps 바이오 프리미엄 케어 꼼꼼하게 모발과 두피 상태를 점검하고 비듬과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ps 바이오 c 솔트 바이오 스크럽 ps b 로도박터종 미생물은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분당 2000회 이상의 진동을 일으키고 피부와 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천연아미노산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을 두피 깊숙이 투여 항산화 작용 두피 트러블 개선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ps 바이오 c 솔트 바이오 스크럽은 두피를 깨끗하게 스케일링 하면서 동시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ps 부연한 영양분을 드 시작합니다 효과가 배가됩니다. 두피 스케일링과 영양 공급을 위해 수분을 공급하고 스크럽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자연 유래 계면 활성 성분이 마일드한 상쾌함을 주며 두피와 모발의 해로운 유해 성분을 말끔하게 스케일링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은 바로 피에스바이오 시솔트 바이오 스크럽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위한 데일리 솔루션 피에스바이오 샴푸 피에스바이오 샴푸는 고밀도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psb 로도박터 미생물 성분을 함유 두피의 노폐물을 분해하며 천연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을 피부 깊숙히 공급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두피는 건강해지고 탈모가 예방되며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주가 등장, 비타민, 영양분! 두피의 노폐물을 사용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방식으로 30초의 생활이 가능성을 높아진 방법은 지난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과정 속에서 수동한 노폐물을 84%가 예방한 거만은 600초 이상이었습니다. 세피에스바이오에서 clar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듬과 슬러지는 사라지고 건강하고 깨끗해진 두피입니다. 두피와 모발을 되살리는 PS바이오의 프리미엄 케어 솔루션 PSB 로도박터 테크닉의 결정체 CMC와 케어팩 그리고 PPT를 혼합하여 두피 콜라겐층을 복원하고 모발에 풍부한 천연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비듬과 슬러지는 사라지고 탈모아나의 특화된 PSB 바이오 루브큐텐 플러스 헤어토닉과 PS바이오 피바이오의 프리미엄 케어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CPT를 혼합하면 모발과 두피에 보다 효과적인 케어를 선사합니다. 갈라지고 힘없는 모발이 탱탱한 탄력으로 살아나며 건강해진 두피는 더욱 단단하게 모발을 지탱하게 됩니다. PS바이오 버블 세라마이드 두피에 탄탄한 지지력을 주는 세라마이드 성분과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거품에 가득 담긴 PS바이오 프리미엄 헤어 솔루션입니다. PS로도박터가 두피와 모발에 이로운 성분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두피는 건강하게 머릿결은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행구기 전에 PS바이오 케어팩으로 두 발 마사지를 해주면 프리미엄 케어 성분의 흡수를 돕고 모발 전체를 단단하게 코팅하여 효과의 지속성을 오래 유지하도록 합니다. PS바이오의 프리미엄 케어를 진행한 모발의 상태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 PS바이오의 프리미엄 케어 마무리 헤어를 잘 말리고 나서 루브큐텐 플러스 헤어 토닉을 도포하고 가볍게 마사지해 줍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머릿결이 하루 종일 유지될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헤어를 지키는 최고의 솔루션. PS바이오의 프리미엄 케어 라인으로 언제나 아름답고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세요.